남녀라는 팀이고요. 남녀 홍성팀으로 구독된 패러독스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가 홍대에서는 정말 많이 했었는데 작년부터 해가지고 신촌을 오래 들어서 처음 와봐요. 이 더운 날, 여름에 그래가지고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들 봐주시고 홍도 너무 잘 해주시고 즐겨주시는 것 같아서 힘내서 8시까지, 저희가 8시까지 여기서 할 거거든요. 그래가지고 한 번에 지금부터 8시까지 쭉 하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 쉬면서 할 거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1부 끝나고 2부 또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고 짧게 하기로 했는데 말이 점점 길어지네요.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저희 공연 보실 분들은 더 더 더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곡 아, 네. 다음 곡 여러분 화사 아세요? 아, 또 섹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저 개인적으로 되게 섹시하다고 느끼는데 저희 이렇게 가냘픈 친구가 화사에 멍청이를 한 번 해본다고 해요. 어떻게 할지 너무 기대되죠. 저희가 신기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남자친구들이 여자춤을 진짜 기깔나게 쳐요. 보면 좀 깜짝 놀랄 정도 잘 추는데 얼만큼 잘 추는지 평가 말고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바로 갈게요.